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 동남아 소식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최근의 소식들을 잘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동남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분의 인도네시아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선거 예측 결과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들이 전체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저희 찐 전문가님으로 김영준 강원대 문화인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모신 분은요. 방금 이 녹화를 하는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박정훈 부산대 국제전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리한 일정에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현장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선거의 분위기 또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시리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선거가 2월 14일에 열렸어요. 그리고 딱 6시간 투표를 하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투표를 하고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이제 2억 7천만 8천만 사이 정도를 보는데 유권자만 2억 5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선거 규모인데요. 일단 선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박정훈 교수님께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선거 캠페인 분위기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가열찬 투쟁의 현장이었는지 전쟁 같은 분위기였는지 좀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저는 이제 선거 날 이제 자카르다에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6시간만 우리하고는 이제 선거 기간이 투표 기간이 시간이 많이 다르죠.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제가 머문 숙소 주변에 제가 이제 투표소를 한 5군데 정도 이제 둘러봤는데 모든 투표소에서 약 이제 거기는 이제 대기 순번대로 이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명하는 순서대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약 30분간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차례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이제 투표를 이제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모습이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던 선관위 직원한테 이제 물어봤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2019년에 그 조코비와 보라보의 2차 대결보다 훨씬 더 열기가 뜨겁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 날 이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게 있죠. 소위 말하는 정숙 기간이라서 마사 뜨랑이라고 해서 3일간을 아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이 2월 10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후보인 아니스 바스 회단과 모아민 이스칸나르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추산 그러니까 실제로 추산하기로도 수십만 명이었고 제가 정말 인파들 가득 찼는데 그 자카르타 국제경기장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제가 산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이제 후보자 이제 요분이 아니스 바스 회단이고 요 옆에 계신 분이 모아민 이스칸나르인데 그래서 이런 티셔츠들을 막 장사진을 이루면서 마치 축제 분위기이냐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듯이 이제 그 사람들이 티셔츠를 사고 입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이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이제 기호 2번인 브라보 수비안 또 기브란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그리고 마우플 md 역시 이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2월 14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가 또 이제 같은 날이 치여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한 18개 정당 역시 막판까지 정말 치열하게 이제 선거운동을 벌이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인도네시아 선거는 뭐 많은 유권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슈퍼일렉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 번에 여러 이제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선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연구를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거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선거고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의회 선거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 문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의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제 통합돼서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선거하는 기간도 좀 시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개표하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뭐 다섯 개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각각 뽑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2019년 그 이전의 선거 분위기도 항상 이렇게 좀 뜨겁고 치열했었나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의 어떤 캠페인 과정은 엄청나게 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날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열기가 뜨겁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기간이 끝나고 한 2-3일 정도의 자숙기간 뭐 이런 기간이 지나고 실제로 투표를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날은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모습을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제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계속해왔고 그런데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와 이제 의회 선거가 분리되었다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뽑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가 혹은 이런 대통령제가 좀 특이한 점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은 러닝메이트 제도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이제 짝을 이루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보자 수를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려고 이제 소위 말하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무소속 이 후보를 금지해냈습니다. 이제 무소속이라는 걸 아예 인디펜던트 후보로는 출발을 못하고 정당이 아예 없으면 대신에 정당의 이제 이 후보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의원 의석의 20% 이상 혹은 이제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5% 이상을 획득한 정당 혹은 정당연합의 지지를 반드시 엔돌스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 간의 합종연행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처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제 1라운드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새 후보군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1차 라운드에서 설령 득표하는 후보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각 주에서 그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만 진정으로 이제 당선자 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상위 1, 2위 후보자가 이제 2차 라운드를 치러서 이제 다수 득표자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은 예전부터 계속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서 지역 안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뀐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화가 이제 바로 시작됐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한 번에 제일 많이 득표를 하면 네. 50% 이상을 물론 득표를 해야만 하지만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다 거나 아니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되게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 이름을 외우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한 32 3개 정도였다 라면 지난 몇 년 사이에 한 4, 5개 주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지금 아마 38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8개 주에서 뭐 한 과반 정도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득표를 하는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투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어떤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로 하면서 동시에 어떤 균등한 득표를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선거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2차 투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이제 크게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 안배들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 대회가 쉽지는 않고 이 많은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일 것 같거든요. 그 선거 캠페인 같은 경우도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 선거 문화도 좀 틀릴 거 아니에요 . 선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는 페스타 데모크라시 이제 그 선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표현 을 할 때 민주주의의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축제라는 말에 걸맞은 만큼 뭐 이제 그 선거운동이 되게 다채롭고 되게 화려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과두 유세를 부를 때 되게 드라이하게 정치인이나 와서 그냥 유세를 만 하고 물론 뭐 우리도 뭐 노래 같은 거 틀리면서 이렇게 홍보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율동도 추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많은 관중들을 데리고 이제 거의 한 3천 많게는 만 명 이상 적게는 수천 명의 청중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개그맨들의 만담이라든지 특히 가수들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두 시간씩 먼저 식전 행사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지지 하는 연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그 대통령 후보나 포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함으로써 이제 대단원의 막을 했는 특히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문화 인류가 제일 가는 이제 김행중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극장국가식으로 하는 되게 세레모니가 되게 화려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느끼는 거는 연예인들이 각 지지 후보 공보다 완전하게 갈려있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의 락밴드 중에 슬랭크라고 하는 이제 그 전설적인 이제 락밴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예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시점에 이제 3번 후보 간자르 마흐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그 유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이제 이끌어내고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포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이런 되게 대규모의 그 행사적인 어떤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후보들 사이에서도 특징이 있고 또 특성이 다 있을 것 같아요. 3명의 후보를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잘 구별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구별은 안 가지만 이제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뿌라보 정도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나 국방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이분이 유명하시냐면 분담금을 안 내서. 맞습니다.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안 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방부 장관 이름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3명의 차이와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김영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3명의 대선 후보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보 후보 같은 경우는 스와르토 과거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던 스와르토의 딸과 결혼을 한 그리고 지금 이제 이혼을 했은 상태인데 왜 이혼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되게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건 이혼을 하게 되면 한 2 3년 에 다시 재혼을 하는 이게 일반 거의 특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류층 같은 경우는 100%라고 해도 말이 아닐 그런 정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둘 다 재혼 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프라보는 아주 인도네시아 최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은행에 은행장을 지냈던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이제 귀족계층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 이고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다음에 수아르토 퇴진을 전후해서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특전사의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격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이 뭐 기업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 동생과 함께 많은 재벌 중재벌급 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벌 기가 제일 쉬운 영역이 1차 산업 과 관련된 영역이고 그렇죠. 자원 개발 뭐 1차 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다 인허 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이제 확대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브라보가 이제 군인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불명의 제대 비슷한 방식으로 물어 난 이후에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갑자기 이제 그 엄청난 경제인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군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층 에 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는 이제 후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반대에 놓여있는 후보가 이제 1번 아니스 바스웨단이라고 하는 후보인데 이 후보는 미국 박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대학교 총장을 했었고 다음에 이슬람과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이고 중도 적인 성격의 그런 이슬람을 대표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후보였다라면 그 중간에 또 다른 간자르라고 하는 후보 같은 경우는 정통의 어떤 관료 및 정통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후보가 물론 이제 그 지지하는 정당들도 차이가 나지만 개인적인 캐릭터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지역적인 얘기긴 한데 아니스 바스웨단 간자르보노 브라보수비안도 세 명 모두 다 한국과의 인연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브라보수비안도는 아까 고영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전투기 분담금 문제 때문에 악연이라면 악연인 상황이 있지만 아니스 바스웨단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주지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까 명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를 대표한다면 대표 면 대표한다면 할 수 있는 유명한 비교 정치학자였고 저도 석박사 과정 때 아니스 바스웨단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었고 그분이 이제 2018년 2017년에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신 이후에 한국을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 고 간자르보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중 친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되게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일단 또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토크샵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이제 특히 유튜브를 잘 이용을 해서 그 사람 어떤 이제 자기의 가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이끌었는데 그 모습이 거기다가 이제 행정 스타일이 과거에 조코우이가 잘했던 블루스칸이라고 하는 이제 불시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이제 개선사항을 이렇게 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능했기 때문에 그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예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그래서 세 명 모두 다 이제 되게 그 분명한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최근에 두 번의 대통령을 연임한 사람이 이제 조코위도도 우리가 보통 조코이라고 부르 는데 이 조코위 대통령의 인기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는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상 경쟁자였는데 이 관계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일단 조코위 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리고 조코위는 왜 뿌라보의 손을 잡았 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코위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코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재미 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권 여당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직권 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조코위 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직권 여당 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직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기간 을 거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대체 뭐가 괜찮은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문이 있었다 라면 지난 10여 년을 거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는 대략 한 2010년을 전후 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조금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실질 적으로 좋고 해야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일단은 의료보장이 시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전국 민이 다 의료보험 제도에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빈민에 대한 보조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긴 했었는데 과거에는 제도화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해성 성격을 가진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게 조금 조금씩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 이전까지는 전혀 의료의 어떤 혜택 그다음에 빈곤과 관련된 이런 정부로부터의 수혜를 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가가 날 위해서 뭘 해야 된단 말이냐 하다가 국가가 좀 쓸모가 있네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의식을 아주 명확하게 갖게 된 때가 족고위 집권 1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는 족고위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조금씩 어떤 사회복지원 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합의의 결과로서 시행되는 시기가 족고위 집권기였는데 뭐 어찌됐건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족고위가 된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들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 질레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경제 성적을 한번 봤었거든요. 초코위 정부의 경제 성적을 봤었는데 코로나 때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잠시 떨어졌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5%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성적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 실업률이 되게 낮습니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에서 볼 수 있다시피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정차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줌으로써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도네시아가 이제 국가력이라고 하죠. 스테이트 캐페스티라고 보면 이제 윅스테이트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일자리도 주고 사회복지 제도도 준다는 어떤 특히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건설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떤 약간의 이제 부패화도 문제가 이제 연루되긴 하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보기에는 이제 전국 여러 곳에 이제 인프라 사업을 진행시켜서 가시성인 성과를 10년 안에 다 이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시적 실질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제 성과도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코위의 정부의 이제 지지율은 80%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코위가 가진 그런 위상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자면 국제적인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워낙 이제 뭐 국제정치의 이런 불안함 속에서 뭐 러시아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g20도 네. 유치를 하고 이러면서 좀 프라이드를 많이 강화시켜준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두 번 연속 대통령을 하시다 보니까 세 번째를 나올 수 없어서 선택한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과 자기 아들을 밀어넣는 이런 선택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 어떤 정황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나와 있는 게 조코우이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경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어떤 불안감과 초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서 삼성 개헌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9년 이제 2기 내각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당인 투쟁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반대 반발이 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당연히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플랜 b가 바로 3년 정도만 연장을 인기 연장을 좀 해야 하자. 이제 선거를 좀 미루자. 모든 선거를 미루자.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플랜 c가 바로 이제 그렇다면은 자기와 가장 이제 이해관계가 맞을 법한 이제 뿌라보우 수비안도. 뿌라보우 수비안도 왜 조코위가 친해졌냐고 하면은 2019년에 이제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조코위가 국방장관직을 이제 제의를 하면서 뿌라보우가 이제 수락을 하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 그게 정말로 이게 무슨 프렌드쉽에 의거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전력적인 어떤 관계에 의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제 조코위와 강한 정치적 우군으로 이제 뿌라보우가 이제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자르 브라노우와 당시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간자르 브라노우와 이제 대통령 부통령 후보군을 이제 만들려는 이제 시도도 사실은 거기서도 좀 약간 아이디어 차원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플랜 d가 바로 이제 아들이 이제 기브란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제 노미네이트를 시키는 건데 문제는 아까 김행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정당의 후보인 간자르 브라노를 하지 않고 뿌라보우 수비안도와를 지지하는 방법의 이단으로 자기의 아들을 기브란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윈윈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뿌라보우 수비안도는 자기의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백그라운드 그 군인으로서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 2014년 19년에서는 상당히 그때까지만으로도 뿌라보우의 어떤 어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은 상당했는데 조코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유화적인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결부를 시키면서 뿌라보우도 사실은 이번에 이미지를 엄청나게 이제 자기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지를 좀 개선을 하려는 모습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젠지라고 하는 이제 그 젊은 유권자층들에게 소구하기 소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브란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조코위의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 차기 정권에서도 발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이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호적인 어떤 보완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해석으로 보자면 나의 이 계획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밖에서 찾았는데 그게 나의 과거 선거에서 나와의 경쟁자의 손을 잡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해석이고요. 제가 볼 때 김영준 교수님은 좀 다른 해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약간은 이제 항상 오해의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누구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식의 개념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이상형적인 선에서 내가 내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랄까 정치적인 인물이랄까 그 사람과 일정 정도의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의 수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인 그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모든 사람하고 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하고 적이 어떤 모든 사람과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뭔가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짧게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적이었는데 그리고 적도 보통 적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분 나쁘게 헐뜯고 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순간적으로 같이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식으로 하면 전적인 야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를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을 하는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해 주는 이런 식의 성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민호인자 사람의 배신을 그래서 많이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이런 식의 설명이 문제가 있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혹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으로부터 느끼게 된 어떤 배신감 나는 이렇게 잘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 준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뭔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그게 전적으로 우리식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배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게 배신이 됐건 아니면 야합이 됐건 여기에 부여되는 부정적인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기였던 두 대통령과 다음에 대통령 반대했었던 정치인인 프라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다른 어떤 이슈로 제가 무슨 얘기를 꺼냈을 때 김영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인도네시아 사회 해석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잣대로 우리 수준의 의리 우리 수준의 신의를 우리끼리 해석하는 점이 분명히 있고 훨씬 더 포용적이거나 유연하거나 전략적 대응이 쉽게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코인은 자신의 80% 지지를 하는 놀라운 지지도거든요.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민주주의적 체제가 잘 잡힌 나라인데 지도자가 80% 지지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지지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지도와 프라보가 이제 손을 잡고 그 밑에 이제 부통령으로 아들을 밀어넣으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아들은 기브란 랑카보빙 락 풀네임은 기브란 랑카보빙 락한데 1987년상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출생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의 선거권은 만 40세 이상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코이가 하고 싶었던 플랜 A, B, C가 모두 다 무너진 상태에서 기브란이라도 어떻게든 이제 지금 우리 필리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사라두테르테가 지금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마르코스와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조코비의 아들인 기브란을 어떻게든 이제 그 부통령으로 노미네이트 지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비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도를 비트는 그 과정이 되게 상당히 이제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원이 들어와서 기브란과 같이 공직이 선출직에 이제 일단은 40만 40세가 되지 않더라도 선출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피선껏껏을 줘야 된다는 헌법소원이 들어왔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장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안와르 우스만이 그걸 이제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용할 때 왜 그런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와르 우스만이 조코의 매제입니다. 그렇죠. 즉 조코의 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윤리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 사람은 이제 윤리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소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판결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변경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선거법에 팔을 비틀어가면서까지 기브란을 무리하게 노미네이트 됐다는 게 이제 가장 가장 제도적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기브란에 어떤 이제 보여줬던 1년에 보여줬던 태도 문제인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이제 부통령 토론에서 상당히 이제 도발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 영어로 치면 깎아 캐시션이라고 해서 이제 모르면은 이거 봐. 이거 모르지. 나는 아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연배가 다들 이제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뭐 무하미드니 스칸다라든지 특히 마우프렘데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버지볼보다 이제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당히 예의가춤이 중요한데 거기서 그린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모르시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떠도는 이제 유명한 짤방이 있는데 기브란은 이렇게 보면서 그 토론 이제 토론 이제 시작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라고 나왔는데 상대방 후보들은 지금 재활용품도 제대로 안 쓰고 저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수라카르타 시장을 2년 정도 이제 지금 재임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 중에서 과연은 이제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줬냐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조코위의 그 엄청난 지지 80회 때 지지가 이제 더해져서 이제 기브란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캠페인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 약간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들 예의 없음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측면이 있고 또 프라보는 과거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경직된 이미지고 군인 출신이고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난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없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부분 특히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났던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라보가 유세 중에 갑자기 음악을 틀고 거기에 이제 그쪽 표현으로 따르면 귀여운 춤? 춤을 추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저씨가 귀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우리 그러니까 의외의 모습을.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저런 춤을 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미지 전환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전략적인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조금 이제 또 문화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예술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와양이라고 하는 그림자극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와양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훌륭한 성품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두 측면 사이의 어떤 전쟁 대립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은 이제 신의 어떤 신이 인간으로 아니면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변한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와양 공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시점이 그렇게 훌륭하신 신들 뭐 신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광대 비슷한 출연자가 나와서 거기서 농담도 하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캐릭터로서 와양의 중요한 공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브라보가 춤을 추는 모습 들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아 이게 바로 그 와양에서 나오는 가장 트릭스터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연출하는구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미동도 안 왔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속성을 띄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광대처럼 행동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상적인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음을 밖으로 드러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브라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다른 한편의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정반대되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웃기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웃음의 소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 캠페인을 하나 보더라도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 뒤에 숨은 문화적인 코드가 얼마나 이 캠페인 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전략적으로 잘 담아내느냐도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로 치면 약간 출구조사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지금 브라보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이제 박정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너무 지금 조코이가 현직 대통령 인데 아들이 부통령으로 출마한 거잖아요. 뭔가 이 가족끼리 다 해먹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실제로 한편으로는 틱톡에서 이런 브라보가 귀엽게 춤추고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가게 될 거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수했는데 지금 예비조사 퀵 카운트라고 하죠. 예비조사로 보면 60% 정도의 득표율을 나왔어요.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여론조사를 마지막에 이제 현지조사 가기 전에 참고를 했던 조사들이 뭐 여론조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한 47 낮으면 한 46 7 높으면 50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선거 전문가들인지 여론조사 종사하시던 분들이 50대 50이다. 브라보가 2차 라운드 가는 게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출구조사들을 보니까 이제 50이 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기더라도 53 정도로 이제 이겨서 이제 좀 1차 라운드에서도 약간 찜찜하게 1차 라운드에서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하게 이제 그 60% 가까이 58에서 59 정도 되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좀 샤이 브라보가 갯집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현상에서도 나와 있는 걸 잘 알 수도 있듯이 우리가 약간 공개하기에는 좀 꺼리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특히 이제 지식인 사회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데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코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챔파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층도 있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저학력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층이 급격하게 결집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샤이 브라보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여론조사랑 이제 정치학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헌법챔판소의 결정 자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50%가 넘습니다. 아예 그거에 대해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브라보의 지지와 상당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제도적인 약간 제도적 비틈이라고 하면 비틈이라든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코의가 가지고 있는 개발 정책이라든지 거기다 브라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이제 기브라니 가지고 있는 뭐 좀 젊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퍼스널 어필이 좀 더 먹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렇게 이제 브라보에 대한 지지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했던 혹은 마지막에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브라보가 결국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도로 당선이 된다면 그 힘이 굉장할 텐데 사실 지금까지도 결국은 예비조사일 뿐이고 최종 결과는 한 한 달 걸리죠. 김형룡 교수님 왜 이렇게 개표가 오래 걸리는 겁니까? 투표 시간은 고작 7시에서 1시에도 끝나고요. 좀 알려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를 하고 그냥 집에 가 있으면 그럼 뭐 알아서 이렇게 계산이 계산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기계가 계산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저희도 불만인 경우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투표용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단 기계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매뉴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절차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이제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수개표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개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한 그 장소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 투표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서 투표함을 열고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와는 좀 다르게 못 비슷한 걸로 이제 구멍을 뚫게 되는데 이게 구멍이 좀 애매하게 뚫어진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늘에다 비춰보고 야 이걸 3이라고 해야 되냐 2라고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절차도 겪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명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500번에 걸쳐서 투표용지를 보여주고 그중에서 혹시 누구라도 어 거 뭐 2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이 투표용지는 3번입니다. 라는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또 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개표 과정이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그 좀 빠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한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냐 하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할 때는 2004년 선거부터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금방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집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터넷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아니면 뭐 믿을 수 없다 뭐 기타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까지는 모두 다 이제 수기 다시 이게 집산이 돼서 다시 그걸 계산을 하고 그게 또 이제 위에 있는 행정선관 위로 올라가고 그게 다시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달이면은 그래도 뭐 빠르게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심지어 뭐 각 소속마다 이제 한 5명 뭐 대통령도 뽑고 모두 뽑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개표가 이제 더 오래 걸릴 텐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선거를 하는데 공무원이 사망을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100명씩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보통 이 개표 과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개표 과정이 너무나 이제 지루하고 힘들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과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수개표 하는 시스템은 좀 더 더 복잡하게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과정부터 다시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복잡 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로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정말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이 개표를 하면서 수백 명이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 투표소도 훨씬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통반이라고 하는 이제 RT라고 하는 이제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TPS라고 하는 이제 투표소가 한 4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반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제 마이크로 레벨로 하나의 반에 하나의 투표소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숙소에 한 5분만 이렇게 걸어가는데 5개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같이 자카르타에서 만났던 한국인 연구자가 저한테 말하려 주기로는 큰 공원 안에 각 투표소가 이 동네 투표소 다 있어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혼란이 있을 정도로 세분안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게 과연 공무원들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의 좀 되게 관건이 연구 주제입니다. 뭐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 넘는 데에서 유권자가 2억 5백만 명이고 이 중에 40대 미만 유권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그중에서도 30대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젊은 층의 뿌라보호에 대한 선호도 혹은 조코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이 뭐 인구 구성상 안 될 수가 없어요. 김용준 교수님 왜 샤이 뿌라보호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이 젊은 층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실질적으로는 세 분의 후보자가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은 오히려 아니스 바스웨단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직권 여당 소속 후보가 3위를 한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1, 2위를 다투고 있다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감소세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아마 이유 중에 하나는 직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은 이제 메가와띠 숟가락으로 붙으리고 과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인도네시아의 직권 정당은 아니었지만 족고위 이후부터는 이제 직권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8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족고위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족고위와 어떻게 보면 갈등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젊은이들의 입장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족고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외부의 간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직권 세력을 대표로 하는 거고 나이가 많은 세력을 대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프라보도 나이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70이 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에 대한 젊은 친구들의 지지도가 높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체의 지지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직권 여당에서 소위 말하는 족고위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든 세대가 지속적으로 족고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의 염증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요인이 다 복합되어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측이 거의 대부분 이전의 선거에서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거 결과를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선거 이후의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선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우리가 또 예상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일텐데요.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뭘까요? 이전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가 앞으로는 민주주의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은 교체됐지만 지지세력은 지배층은 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발전 과정상에서 이제 한 번 이제 좀 스탑할 약간 좀 한 번 쉬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후퇴라는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후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약간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브라보 수비안도가 사실은 모든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 젖혀두고 가장 담백하게는 과거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권위주의적인 인물을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게 과연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한 번 대붙게 되는 이제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커웨이도 사실은 이제 지난 2014년, 2019년 대선 과정에서 브라보가 보여졌던 어떤 강력한 어떤 파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책보다는 상당히 온건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개인적인 성정도 사실은 되게 이제 유구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상에서 그나마 브라보 수비안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던 정치학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저도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예상이 상상,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커웨이가 브라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만 있으면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지도자와 손을 잡아도 상관은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떤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뭐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국가들을 차치하더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그 동남아시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제 브라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주의적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정책에 실현할 것인가가 이제 조금 이제 그의 시험 잣대에 오르게 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선거가 아닌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왕조화라고 하죠. 아무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통령이 오르게 되고 뭐 아까 그 기브란 같은 경우에는 수라카르타 시장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조코의 사위도 사실 바비나수치온이라고 하는 사위도 사실은 메단시의 시장입니다. 근데 그 양반도 사실은 아무런 정치적 경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코의의 두 번째 아들인 칼상이 나는 이제 원래는 박소 장사하는 이제 그 벤처 사업가였는데 결국은 칼상도 PSE라고 하는 PSI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단결당의 당수가 자기가 정치에 이제 입문하겠다는 3일 만에 당수로 등극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유명 정치인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단계라든지 정당 정치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과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대하게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갖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선거에서 선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준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지금 필리핀 비롯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다 그 뭔가 정치 가문의 부상 세습의 정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뿌라보와 조코인은 아들을 부통령으로 넣으면서 뭔가 위험한 동거 했어요.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지만 또 내일 다시 적이 될지 모르는 게 이 정치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 이 조코의 지지율을 이미 다 받아서 사용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뿌라보와 이 조코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이제 박정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뿌라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만 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난 한 20년 동안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듯 하면서도 민주주의인 건 확실했었던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질 만한 어떤 정치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에서부터 기인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메가와디라고 하는 그 직권 여당의 당수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했었다라면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제 생각에는 적절하게 운용이 안 됐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안 잡힐 것 같은데도 지속적으로 균형이 잡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아주 힘이 있고 정치적인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만한 환경이 메가와디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프라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 당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상도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아주 잘 득표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해 줬었던 자기 정당 연합의 득표율을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당의 차원에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캐릭터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기도로 보면 이게 되면 뭐 이게 자기의 인기도는 아니고 족고위를 합친 인기도지만 실질적으로는 60%면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얻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존재를 했었던 교묘한 균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만약에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프라보가 거의 독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치를 인도네시아로 운영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프라보가 족고위의 힘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족고위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힘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 득표율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로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독특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족고위가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부통령을 시켰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도네시아 부통령은 이게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부통령이 하나 둘 셋 넷 네명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부통령이 누구였지 하고 한참 공유를 해야지 아 그 사람이 부통령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족고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부통령 그러면 엄청난 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절대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통령은 자기 역량이 없으면 진짜로 5년 지나고 나면 그냥 싹 사그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부통령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고 민주주의의 어떤 진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뭔가 좀 훨씬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이렇게 좀 떨어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걸 추측합니다 그래서 부통령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2019년에 이제 조코비가 사실은 이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2016년 2017년에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자카르타가 엄청나게 이제 이슬람 세력의 데모가 이제 빈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코비가 약간 겁을 먹고 충격을 좀 받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슬람 세력을 이제 껴안게 되는데 그 일 안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엔우라고 하는 이슬람 최대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최대 단체인 엔우 나우다툴 울라마의 지도자인 마루프 아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루프 아민이 부통령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실권이 없이 그냥 5년에 그냥 허비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예외에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스프 갈라 같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약간 한 끗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못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이제 그 조코비 1기 정부 때도 부통령을 했고 그전에도 부통령을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과연 기불안을 어떤 보험용으로 이제 조코비는 이제 보험이나 담보용으로 브라보의 이제 그 정부의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안치게 됨으로써 자신이 어느 정도 정치적 지문을 이제 갖기를 소망을 하는데 과연 그 전략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최근 이제 필리핀 경우에도 마르코스와 사라 두테르테 그리고 두테르테 간의 이제 암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사라 두테르테는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과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조코비가 브라보를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지향성이라든지 특히 개방경제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혹은 이제 진짜로 리튼 어그리먼트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브라보를 지지했던 중국인 화인계 기업인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제 브라보가 그런 어떤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코비가 그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브라보가 단기간에 정책적인 어떤 쉬프트를 이제 가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라보가 자체적으로 30%가 넘는 정당 세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30%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정당이 많기 때문에 정당이 18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참여한 정당이 18개입니다. 18개 중에서 30%는 어마어마한 수치인국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얼마나 발현을 낼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거를 바라보는 많은 기업이라든가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거냐를 걱정하는 부분 혹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 선거는 너무 인물 위주의 경쟁으로 가다 보니 정책은 다 실종돼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실종됐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보는 신수도 개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코비의 정책을 이어받아가겠다라고는 했어요. 이 말을 얼만큼 믿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신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훌륭한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정치와 자기 전략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지난 3, 4년 동안에 조코비 내각 내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 정도에 어떻게 보면 협조만 했을 뿐이지 이게 이제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조코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속할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코비가 했었던 정책들을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 일부를 이제 오히려 선거를 막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든가 2차 결선 투표라도 갔으면 조코비에 대한 기대치 그 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존도가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거 정당 지지율을 30% 정도 나와버리면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이야기는 다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앞날의 리스크 불투명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유난히 또 인도네시아 선거가 관심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 한국계가 출마를 하셨어요. 이분이 골가르당으로 출마 국회의원에 도전한 한국인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예상이 되고 있나요? 저 이제 이거는 되게 우연하게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지금 그분의 성함이 이제 김종성 변호사이십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이제 수아르토의 정당인 골가르당의 소속으로 자카타 2번 선거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조사하기 전까지도 몰랐고 현지 조사할 때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길거리를 이제 걸어다 보니까 분명히 한국인의 얼굴이고 한국인의 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골가르의 그 선거 현수막이 엄청나게 큰 그분의 현수막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한국인이 아닐까로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 교민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본래 이제 회사일을 하시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국립대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고 현지 변호사 시험을 이제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선거를 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한 선거구당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른바 소선구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적게는 3명 많게는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인구에 따라서 많게는 10명까지 이제 그 한 선거구당 이제 그 당선자를 이제 배출을 하는데 김종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골가르당의 7번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다고요. 그 말은 이제 그것은 만약에 만약에 골가르당이 그 지역구에서 100% 지지를 얻으면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7개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100%의 그 지지를 얻으면은 당선되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거기 선거구에서 골가르당이 한 15% 정도 남지사의 지지율을 확득할 것으로 이제 예측 15% 많게는 20% 보면은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에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분을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찍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에 찍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김종성 변호사님을 몰표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순번대로 이제 의석이 배정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민사회에 교민사회가 그만큼 인도네시아 교민사회가 이제 현지에 이제 현지 정치제도에 이제 잘 녹여들어간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이민자 최초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민자의 사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무리한 일정에도 이렇게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깊이 있는 인사이드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선거의가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의석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또 캐비넷이 이제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현경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남아고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남아고의 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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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로